2. 2. 3. 4. 난 카이의 모든 걸 믿어. 카이가 설령 날 지옥으로 데려간다 해도. 내 얘기 잘 들어. 네 남자친구 카이도 한패야. 무슨 말이야? 나한테도 목숨같은 여자야. 알고 있죠? 카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리해야 되겠어. 제일 먼저 탐정. 잡게요. 나를? 니가 잤어. 이제 지옥처럼. 미리 다칠 차라리지. 지옥 동장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? 오늘까지 못 잡으면 나 옷 벗는다. 됐냐? 순놈끼리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.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고 와.